제가 하이수쿨에 캐스팅되고 학생분으로 나오는 배우분들이나 나이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새로운 씨 어머니하고 제가 거의 침묵거리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참 새로운 씨하고 이렇게 연기할 때 많이 미안하고 제가 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 있고요. 하지만 뭐 일단 촬영한 결과는 대화도 잘 통하고 연기적으로 호흡도 잘 맞고 또 남우연 씨하고 많이 붙는 신이 많은데 우연 씨가 많이 배려해 주고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